우리 가운데는 머리가 좋은 분 그리고 여러 가지 재능이 뛰어난 분, 능력이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자신에게 닥쳐온 이 문제를 해결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시간 속에 묻어두고 다시 또 다가오는 이 문제 앞에 부딪히게 됩니다 우리는 보통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기도하면 되는데 믿음이면 된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안 됩니까? 이렇게 반문하는 분인들이 있습니다 오늘 이러한 모든 포괄적인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한 가지를 하느님께서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그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이며 내가 너를 도와주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오늘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결정적인 단서가 있습니다 사사기 7장 12절의 오늘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큰 대군들이 견쟁을 하기 위해서 포진하고 있습니다 사사기 7장 12절은 독특한 두 단어를 기억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공격하는 이 세력들이 어느 정도로 많았느냐 하면 해변에 바다 모래 같았다고 했습니다 어마어마한 숫자들이 모여들고 있습니다 그런데 또 이렇게 표현합니다 메뚜기 때와 같다 그런데 또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들은 누워있다고 했습니다 왜 누워있습니까? 전쟁을 하는 사람들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 주변에 앞으로 사방에 포위하고 있는 나를 언제든지 기회만 되면 치고 들어오는 이런 온갖 문제들이 대개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전혀 예기치 못하는 미래의 불확실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으면서 한참도 모릅니다 앞으로 한참 앞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는 모릅니다 그런데 이러한 것들이 오늘 때를 지어서 바다의 모래같이 수많은 문제들이 우리 앞으로 살아갈 그 일생, 그 형편 그 앞에 이러한 문제들이 잔뜩 놓여있습니다 그들은 누워있습니다 언제든지 틈만 나면 공격해 두를 태세입니다 오늘 그러한데 하느님께서는 이들과 전쟁을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많은 숫자가 있어야 되는데 하느님께 이상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사사기 7장 16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300명을 선발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이전에 3만 2천명이 선발대가 지원했습니다 그런데 하느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숫자가 너무 많으니 다 돌려보내라 말씀하셨습니다 결국 남은 사람은 300명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에게 전쟁을 하는 사람들에게 무기는 하나도 없이 항아리를 들어라, 나팔을 들어라 그리고 횃불을 빈 항아리 속에 놓아서 그것을 손에 들어라고 말씀합니다 하느님의 전쟁이 왜 이렇습니까? 우린 보통 문제를 해결하려면 육신의 힘으로 해결하려고 합니다 내 머리, 내 생각, 내 경험, 내 전문 지식 이런 것을 전체 동원시킵니다 그런데 하느님의 전쟁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성경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생각은 너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의 길과 다르다 전혀 우리가 상상하지 못했던 그러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에게는 무기가 하나도 없습니다 만약에 전쟁을 한다면 숫자가 이 사람들하고 비등해야 될 텐데 전혀 싸움이 되지 않는 오히려 숫자를 줄여서 300명으로 만들어서 항아리, 나팔, 횃불을 들게 하시는 이 전쟁은 무엇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한 가지 우리는 이 사실에서 먼저 언급하고 넘어갑니다 주 안에서 내가 만나는 문제 해결하는 것은 내가 해결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전쟁입니다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십니다 그래서 내가 총칼 들고 싸워서 이기는 전쟁이 아닙니다 성경 말씀은 계속해서 다음 같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항아리는 진흙으로 만든 그릇입니다 항아리 속에는 분명 무엇을 담기 위한 목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진흙으로 만든 항아리, 질그릇입니다 그릇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까? 주님께서 사람을 서실 때에 바울이라는 사람을 세우셨습니다 이 사람은 우리가 알고 있듯이 신약성경 27권 가운데 13권에서 14권에 기록한 사람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이 사람은 손수건, 앞치마만 가지고도 아픈 사람이 얹었을 때 병이 치료되었습니다 귀신이 떠나가 버립니다 가공할 능력이 나타났던 사람 그리고 셋째 하늘까지 살아서 올라갔다가 내려온 사람이 바로 바울입니다 이 바울을 하나님께서 택하셨을 때 성경 말씀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정 9장 15절에 하시는 말씀이 나의 택한 그릇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항아리 그릇은 사람을 의미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로마스 9장 24절이 말씀하시기를 우리를 가르켜 그릇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그릇입니다 그런데 항아리 그릇에 횃불이 그 속에 들어가 있습니다 나팔도 손에 들고 있습니다 계속되는 말씀을 소개합니다 이사야 64장 8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진흙이요 주는 토개장이요 우리를 주의 손으로 다 지으셨나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흙으로 지어진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 지으신 분이 누굽니까? 토개장이 되시는 우리 주님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셨습니다 사랑하는 손님들은 이 땅이 어떤 물건이든지 만드는 사람만 반드시 만드는 목적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셨을 때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리고 하나님을 섬기도록 하나님만 의지하고 살도록 그렇게 지으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내용을 보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다음 같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3당 27절에 말씀하시기를 외식하는 자가 되어버렸다는 것입니다 이 말은 형식주의자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섬기긴 섬기는데 껍데기만 섬긴다는 것입니다 외식하는 자들 가면적이라는 것입니다 가식적이라는 것입니다 속은 전혀 그렇지 않는데 그 모습만 하나님을 섬기라는 모습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외식이라는 말을 할 때 어떤 말을 씁니까? 가장 우리가 쉽게 한 예를 들면 가족들이 밖에 나가서 식사를 하게 됩니다 매일같이 그렇게 하지는 않습니다 가끔은 그렇게 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무엇인가요?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외식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내가 시간 나면 하나님 예배 드리고 내 기분 따라서 기도도 하고 내가 기분이 나쁘거나 아니면 세상이 바쁘면 하나님은 뒷전이민 이런 모습으로 신앙시행을 하고 있는데 형식주의자입니다 그런데 성경말씀은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3장 27절 말씀에 보게 되면 다음 같은 말씀을 합니다 그 안에 더러운 것이 가득하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더러운 것이 가득하다고 했습니다 가득이는 꽉 차버렸다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거릇대는 우리를 보고 하시는 말씀이 너 속에는 하나님은 없고 세상 더러운 것이 가득 차 있고 그리고 겉으로만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 모습 외식주의자 형식주의자 이러한 모습을 말씀하는데 오늘 성경말씀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에르미야 애가 4장 1절 말씀이 오게 되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 백성들을 향해서 하시는 말씀이 슬프다 하나님이 슬퍼하세요 그러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어찌 금이 빛을 잃어버렸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순금이 변질되었다 순금이 변질되었다는 것입니다 금이 변질될 수가 있습니까? 금이 빛을 잃어버릴 수 있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대단히 슬퍼하세요 어찌 그리 금이 빛을 잃어버렸고 순금이 변질되었는가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계속되는 말씀은 에르미야 애가 4장 1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소의 돌들이 각 거리 오기마다 다 쏟아졌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금은 무엇을 말씀합니까? 베드로전서 1장 7절에 믿음을 말씀합니다 금 같은 믿음 금은 보배입니다 내게는 이 믿음이 보배였는데 변질되어버렸다는 것입니다 왜 변질되었습니까? 내 속에 세상 것이 가득하게 자리 잡았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도록 만드셨던 그 그릇이 다른 것으로 다 담아놓았습니다 성경은 말씀합니다 더러운 것이 가득 담겨있다고 말씀하시면 그래서 성소의 돌들이 뭡니까? 하나님의 성전에 있어야 할 사람들이 각 거리 오기마다 다 쏟아져 버렸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성전에서 예배하고 기도하고 찬양하는 사람들이 세상이 좋아서 세상으로 다 헛어져서 나가 있습니다 교회에 있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신앙을 떠나버렸다는 것입니다 세상이 너무나 좋기 때문에 세상이 많은 것을 유혹을 하고 있습니다 다 이렇게 헛어져 버렸다는 것입니다 믿음이 변질되어버린 사람들 계속되는 말씀은 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을 보게 되면 골로세서 3장 5절에서 6절 말씀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탐심이 마음에 가득한데 이 탐심을 가르켜 우상이라고 말씀합니다 너 속에 지금 우상이 자리 잡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토께서 하나님이 내 마음에 좌정하셔야 되는데 탐심이라는 것이 내 마음에 자리 잡아서 이것이 네가 섬기는 우상이 되어서 우상 숭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사실 말씀이 이것들로 말면 하나님의 진노가 이만원이라 하나님의 진노하신다 있습니다 내가 이런 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를 하면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진노의 대상이 그것을 무엇을 내려놓으라고 구할 때 하나님의 모습을 때 그 기도는 듣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무엇을 지금 오늘 말씀하고 있을까요? 오늘 성경 말씀은 계속해서 보게 되면 다음과 같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고린도 후소 4장 4절에 성경 말씀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러스에 가졌다고 했습니다 내 보배는 예수 그리토입니다 정작 하나님의 말씀하기를 예수 그리토가 내 마음속에 계셔야 되는데 그것이 보배인데 너는 세상 엉뚱한 것을 네 속에 가득 채워놔 서레기 같은 것들을 가득 채워놨다는 것입니다 이 땅을 길게 살아봐야 100년을 넘기지 못하는데 앞으로 몇십 년을 살면 이 땅을 그냥 예고 없이 떠나가야 될 텐데 세상이 미쳐서 세상 것을 가득 담아놓고 삼심 가운데 살아가는 탐욕이 이것이 우상이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은 계속해서 다음과 같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33장 6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애하는 것이 보배니라 하나님을 예비하고 경애는 하나님을 예비하고 섬기며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기도하는 것도 하나님을 경애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보배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정작 이 보배를 잃어버렸다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다음과 같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야구보서 3당 14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좀 충격적인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독한 시기가 있고 다툼 있는 사람이 있다 있습니다 이 시기와 다툼 있는 자리는 무엇이 있을까요? 미움이 있습니다 원망이 있습니다 불평이 있습니다 불만이 있습니다 다툰 다 있습니다 집안이 날마다 분쟁합니다 다투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시기와 다툼이 단순하게 사람은 누구나 다 다툴 수 있습니다 성인군자가 어디 있습니까? 의인은 없나니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런데 대단히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이 땅을 살면서 화를 안 내고 살아가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다 화를 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절제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성경 말씀은 계속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독한 시기와 분쟁을 할 때에 다툼이 있을 때에 어떤 일이 있습니까? 야구보서 3당 14절을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야구보서 3당 15절을 하신 말씀이 이것이 어디에서 왔는가를 충격적으로 밝히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땅의 것이요 정적적인 것이요 귀신의 것이라 있습니다 귀신이 주었다는 것입니다 성령이 주신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귀신이란 존재는 어떤 존재입니까? 사탄, 마귀와 같은 무리들입니다 같은 악령들이 존재입니다 각 사람 속에 시기를 집어넣고 분쟁하게 만듭니다 사람의 불평, 불만을 집어넣습니다 혈기를 잔뜩 집어넣습니다 이것이 누구 것이냐고 귀신 것이라는 것입니다 악한 영이 집어넣었다는 것입니다 나도 모르는 사이 그것이 내 속에 들어와 버렸습니다 한 가지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그럴 리가 있습니까?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13장 2절에 예수님의 은삼십에 팔 때에 가른 유다가 자신의 생각을 팔지 않았습니다 배후에 어떤 존재가 있다는 것을 기억하십니까? 요한복음 13장 2절에 보게 되면 가른 유다에게 마귀가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놓았다는 것입니다 영적 뒤에서 조종하는 자가 누구입니까? 마귀였습니다 사단 마귀를 가르쳐서 성격은 게시록 12장 9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뱀을 사단 마귀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뱀의 특징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파충류 가운데에서 가장 혈기가 많고 독이 많은 파충류가 뱀입니다 뱀은 혈기가 가장 많은 파충류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 귀신이 사람 속에 분쟁하도록 집어넣는다는 것입니다 다투도록 만든다는 것입니다 혈기를 내도록 만든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절제를 해야 되는데 성경 말씀은 야구보수 3장 16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기와 분쟁을 하는 곳에는 성경 굉장히 강조합니다 혼란이 있을 것이며 모든 악한 일이 있을 것이다 했습니다 매일같이 악한 일만 생깁니다 분쟁하는 과정에는 잠시도 평안이 없습니다 늘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고받습니다 이것이 누가 원합니까? 사탄 마귀는 목적이 하나 있습니다 깨는 것입니다 불행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가진 것 뺏어가 버립니다 오늘 이러한 모습 속에서 우리의 모습을 보니까 성경 이렇게 강조합니다 휘불에서 3장 8절에 말씀하시기를 그러므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은 완구하지 마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 완구가 뭡니까? 혈기 내지 말고 그리고 다투지 말라 교만하지 말라 마음을 강박하게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것들이 들어오면 가장 지혜로운 것은 자리를 피해야 됩니다 상대가 없으면 다투지 않습니다 그게 가장 지혜로운 방법입니다 오늘 성경에서 이 항아리 이야기를 하면서 왜 이 말씀을 하게 될까요? 그런데 어떻게 해서 이 전쟁에서 이겼을까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우리한테 다른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네가 싸워서 이기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그 싸움은 내가 책임질 테니 너로 내가 시킨 대로 해라 그것이 무엇입니까? 오늘 성경 말씀은 가장 결정적인 단서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사기 7장 20절에 항아리를 부숴버립니다 누가 부숩니까? 누가 깨버립니까? 본인이 깹니다 분명 그렇습니다 우리를 하고 있습니다 내 자아를 내가 깨야 돼요 내 고집을 깨뜨려야 됩니다 내 혈기를 죽여야 됩니다 이것이 회계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4장 17절에 회계하라 천국이 가까워 왔느냐 사랑하는 성들 여러분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회계하는 자에게 천국이 가까이 옵니다 회계 없으면 천국이 가까이 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내가 무슨 죄가 있습니까? 그렇게 말하지 마십시오 그건 교만입니다 내 가족들 가운데서 조금이라도 불편한 일이 생기고 무엇을 실수했거나 잘못했거나 실패한 일이 있거든 지적할 일이 있거든 그것을 그 사람에게 지적하기 전에 그것이 눈에 보일 때 내 탓으로 돌리는 그것이 바로 겸손한 사람입니다 내가 기도가 부족했구나 내가 저 사람을 위해서 기도가 부족했어 저 사람이 저렇게 불행해지는 것은 곧 내가 기도가 부족했기 때문에 내 믿음이 약했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께 저 사람을 위해서 더 기도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것을 항상 상대방의 책임으로 돌리기 전에 나의 책임으로 돌리는 이런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축복한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항아리가 깨질 때 성경은 놀랍게도 사상의 7장 20절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나팔을 불게 됩니다 나팔을 전부터 불지 않았습니다 깨질 때 불었습니다 이 나팔이 쇼파르라 나팔입니다 구약 성경은 나팔이 두 나팔이 있습니다 하초체라는 휘보리오 원회를 보게 되면 나팔이 있습니다 이 하초체 나팔은 전쟁할 때 부는 나팔입니다 이 쇼파르라 나팔은 항아리가 깨질 때 부는 나팔은 평화의 나팔입니다 이 나팔을 불 때 평화가 왔다는 것입니다 오늘 무엇을 말합니까? 내가 내 육신이 깨질 때에 내 고집이 깨질 때에 내 자아가 깨질 때에 내 세상 것이 깨질 때에 들려오는 것은 평화의 소리가 나팔 소리가 내 가정에 들려오기 시작합니다 누가 붑니까? 본인이 분다는 것입니다 깨는 것도 본인이 깨야 되고 부는 것도 본인이 불어야 됩니다 이것은 전부 나를 향하신 하나의 말씀이에요 너 누구를 탓하지 말아라 하나님 가장 말씀하는 것은 너한테 책임이 있어 우리는 하루가 다르게 시시각각 이 시대는 최첨단 과학 문명은 하루가 다르게 달라집니다 그런데 10년이 가도 20년이 가도 달라지지 않은 것이 한 가지가 있어요 이것이 기적입니다 바로 무엇인지 아십니까? 자신이라는 것입니다 교회 생활을 10년 20년 했는데 10년 20년 전에 모습 그대로입니다 혈기가 안 죽었습니다 더 세상적으로 사람이 변해버렸습니다 겸손한 모습 없습니다 과거의 세상 모습 그대로 가지고 있습니다 20년 전의 모습 그대로 가지고 있습니다 왜 안 변합니까? 내가 변하고 싶은 의지가 없어요 예배만 덜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만족해버립니다 중량을 선 그 예배를 하나님 받으셨느냐 안 받으셨냐가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것은 아란 것도 없어요 하나님 받으셨든 안 받으셨든 나는 자기 만족을 합니다 나는 예배 드렸으니까 그것으로 스스로 자신이 만족을 해버립니다 사랑하는 성들은 언제 부서진지 아십니까? 바닷가에 가면 조약돌이 있습니다 이 조약돌 처음부터 조약돌입니까? 반질반질합니다 어디를 마다도 모가 나질 않아요 이 조약돌은 처음에는 날카로운 부서진 바위가 부서져서 만들어진 날카로운 돌들이었습니다 수천, 수만 번, 수천만 번 타도에 휩쓸리면서 계속해서 깎이고 깎였습니다 우리 모습이 잠시 동안 결심은 합니다 내가 변화되어야지 그런데 작심삼일이 아닙니다 하루도 가지 못해서 또 포개버립니다 왜 그것이 그렇게 힘들고 어려울까요? 몇십 년 동안 내 몸에 습관처럼 베어버린 것을 하루아침에 바꿀 수 없습니다 계속되는 자기만의 싸움이 시작돼야 됩니다 이건 자신과의 싸움입니다 사랑하는 성들은 세계를 정복한 영웅이 영웅인 줄 아십니까? 가장 위대한 사람은 자신을 다스릴 수 있는 사람입니다 자신을 다스리지 못하면서 무엇을 다스리겠습니까? 자신이 자신이 컨트롤을 할 줄 알게 됩니다 우리는 스스로가 절제할 수 있는 이런 믿음의 사람이 되시기를 간절하게 소망합니다 오늘 성장 말씀 중요한 것은 내가 내 스스로 항아리가 깨질 때 내 입에서 나팔 소리가 나오는데 쇼파레의 평화의 소리가 들려주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말씀은 무슨 말입니까? 네가 지금 당하고 있는 오늘 사사기 7장 12절에 메뚜기 떼처럼 누워있는 너를 치러 들어오는 수많은 대적들 그리고 바다의 모래 같은 수많은 것들이 너를 기다리고 있다랄지라도 내가 다 막아줄 텐데 그것은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너에게 원하는 것은 너는 내 육의 항아리를 깨라 깨면 평화의 소리가 들려질 것이다 나를 죽여야 됩니다 신앙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나를 죽이는 작업이에요 모든 씨앗은 반드시 땅에 심어지면 죽습니다 죽지 않는 씨앗은 싹이 나지 않습니다 생명이 올라오지 않습니다 이것이 바로 자연을 통한 부활의 의미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죽으시고 그리고 부활하시면서 우리를 새 사람으로 새 생명으로 거듭나게 하셨습니다 성경 말씀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나팔 소리가 들려질 때 어떤 일이 들려질까요? 평화의 소리가 들려지는데 성경 말씀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요소와 6장 20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요소가 이끄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류구성을 돌립니다 7일 동안 돌았습니다 7번 마지막 날 돌고 하느님 말씀입니다 나팔을 불어라 그 나팔이 무슨 나팔입니까? 쇼파라였습니다 이 나팔을 불 때에 여류구 성벽이 그대로 무너져버립니다 이 사람들은 총칼 들고 싸운 적이 없습니다 우리에게는 여류구가 어떤 것입니까? 길병에 여류구가 있습니까? 가난에 여류구가 있습니까? 아니면 사람 강의에서 이 장벽들이 있나요? 그것을 혼자 고민할 필요가 없습니다 내가 주님 앞에 무릎을 꿇는 것은 나 죽이는 자리입니다 내가 무릎 꿇는 것은 주님께 내 문제를 맡기는 것입니다 내 인생을 주님께 던지는 것입니다 그때 쇼파라 나팔 소리가 들릴 때 내게 여류구 같은 문제는 무너지더라는 것입니다 그대로 말하러 다 무너져버립니다 성경 말씀을 보게 되면 내비교수 25장 9절에서 10절 말씀을 보게 되면 50년 만에 돌아오는 희년이 있습니다 희년이 되면 이 쇼파라 나팔을 붑니다 불 때에 어떤 일이 생깁니까? 성경 강좌입니다 자유를 공포하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자유가 선포됩니다 자유가 선포될 때 감옥에 갇혀있던 죄수들이 풀어져 버리고 빗쟁이들에게 빛에 찌들려 있던 사람들이 탕감이 되어버립니다 포로는 돌아갑니다 모든 것이 다 풀어집니다 여러분 가정에 이 평화의 나팔 소리가 울려지는 여러분 가정이 되십시오 그러고 계시는 어떻게 됩니까? 서로서로 나를 주게 된다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은 계속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가 보면 2장 14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에 하늘의 청군천사가 이렇게 노래합니다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늘께서 기뻐하시는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예수님께서 오셨을 때 평화가 주어집니다 사랑하는 성들 여러분 이 쇼파의 나팔 소리가 바로 평화라는 것입니다 이 나팔이 어떤 나팔인지 아십니까? 뿔나팔입니다 이 뿔나팔이 어디서 나왔습니까? 한 희생제물이 죽고 그 몸에서 나온 것입니다 그것을 뿔을 뽑아낼 때에 거기는 피로 범벅이 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피의 소리입니다 이 희생제물이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투를 말씀합니다 우리에게 무엇을 주시려고요? 평화를 주시려고 오늘 여러분 가오정에 이 평화의 소리가 울려 퍼지는 여러분 가정이 되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 항아리가 깨질 때 어떤 일이 납니까? 항아리 속에 들어있던 횃불이 캄캄한 칠흑 같은 어두운 밤에 이 항아리가 깨질 때 대낮같이 밝아져 버립니다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너 자신이 깨지면 그 어둡고 캄캄한 암흑같은 가정이 대낮같이 밝아지는 빛의 자리로 바꿔질 것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빛이 바로 누구인가요? 요한복음 8장 12절에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른 자는 어둠에 따르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했습니다 사랑하는 손님들만 가장 중요한 오늘 말씀의 핵심은 항아리입니다 내가 부서져버려야 됩니다 나를 드러내지 마십시오 나를 앞세우지 마십시오 주님을 앞세우세요 주님만 의지해보세요 반드시 기적은 일어납니다 오늘 범사회의 여러분 가정에 오늘 평화의 소리가 울려퍼지는 이 축복의 시간이 되시기를 주의해서 축원합니다